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존용 12조원, 세출 등의 5조 3천억 원 등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결비는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막판 쟁점이 됐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과 관련해 추경예산안 가운데 30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부대의견에 정부가 부지 관련 상황을 유관기관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